안녕하세요 여러분 독한스입니다 우리는 오늘은 오사이루스 이라는 게임 확인해 볼 거에요 여러분 아마 헤이디스 이라는 게임 아시죠? 이 게임은 진짜 비슷해요 다만 아직 베이타 이어서 그 게임의 퀄리티 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그냥 한번 이 게임 같이 확인해 볼 거에요 헤이디스는 진짜 좋은 게임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 게임 좋아하시면 이 게임도 한번 확인해 본 것이 아마 할만해요 아 오케이 이건 우리 캐릭터에요 보시다시피 그 그래픽은 헤이디스 이랑 좀 달라요 헤이디스는 좀 코믹 그래픽이었는데 이건 좀 더 자연스러운 그래픽인가요? 우리는 캐릭터 옮길 수도 있고 우린 회피도 할 수 있고 우린 약한 공격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헤비 공격 네 그리고 무슨 스페셜 공격도 있네요 나이스 이건 뭔데? R1 Receive 우리 무슨 특성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게임 베이타 이어서 그 UI 아직 좀 헤에에에에 별로 안좋은데 왠지 뒤어쓰기가 없어 그리고 이 글자 이 폰트도 좀 별로인데 음 여기 뭐가 있어 슬로우 프로그레스, 슬로우 크러쉬, 슬로우 블러우 허 우리 그냥 희귀한 스킬 선택해 봅시다 이런게 슬로우 블러우 이거 오케이 나이스 가자 적들이 어디야 확인해 보자 아 나이스 오케이 첫번째 싸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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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헤이디스랑 비교해 보니 헤이디스는 질이 워실나 좋은데요 그거는 그냥 이 게임 베이타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원래 퀄리티 낮은 게임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캐릭터 이동시키는 것 까지 약간 어색해요 전 지금 게임 패드로 하고 있는데 근데 그 특히 이렇게 무빙할 때 느낄 수 있어요 약간 그 무빙의 정확도가 좀 낮아요 이건 뭐에요 픽업 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 그 UI 볼 수 있죠 그냥 그 흰 글자로 쓰여 있어요 뭐 특별히 이쁘진 않아요 마음에 안들어요 그거는 굳이 묘안경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헤이디스 같은 게임도 많이 나왔으면 좋긴 해요 음 다만 뭐 헤이디스 후편도 나올거죠 그래서 아 아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음 이거 왜 안 돼요 잠시만 잠시만 스페셜 스페셜 아 됐어 아 오케이 스페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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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봅시다 아 이건 맛있는데 이만 더 할 수 있어요? 오케이 나이스 오 스페셜 파워레디 오케이 오케이 스페셜 파워레디 나이스 헤이디스 헤이디스 좀 좀 따로도 있었죠 그냥 그냥 스토리였어요 저 당신 누구지 어 L1 아 오케이 오케이 특성? 이건 뭔데? 에텍 증가 에텍 증가 에텍 증가 오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킬 선택할 수 있어요 에텍 증가 에텍 증가 도대체 R 라 아 그냥 라 그 신? 그 신인가? 아마도? 확인해봅시다 여기 지금 신 말할 수있어지 아니고 그던데 오오오오 무슨 함조함에 들어 들어갔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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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 무서운데? 위험하다 저는 이 스페셜 별로 마음에 안... 와! 어 페이피 하는 것도 그다지 쉽진 않은데? 이렇게 빨리 죽으면 안 돼 아 죽었다 진짜 어이없어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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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누구지? 전 이동 못해요 저 이동 못해요 이동 이동 계속 못해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어떡하지? 이거 버그다운 버그 있네 게임 크래쉬 한 것 같아요 진짜 나가야 돼요 오케이 F4 알 때... 와 진짜 알 때 4 했어 했어 뭐 우리 여기 있는 한 그냥 한번 그... 옵션에 들어가자 보시다시피 특별하진 않아요 우리 그냥 한번 지미사마 베스트 그리고 1080p 레이트레이싱 하자 게임 어떻게 보이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전 패드 쓰이면서 왜 계속 이 마우스 있어 그거는 없어야 하지 그거 좀 이상한데 우리 이거는 좀 이상한데 저는 지금 복적으로 보지만 공격할 때 공격할 때 등 돌려요 저절로 저절로 이거 좀 이상한데 진짜 캐릭터 무빙한 것이 이상해요 이거 뭐요? 왜 이거 무엇인지 저한테 알려준 것이 아니야? 여기 들어가자 아 이거는 그냥 오케이 헤이드스처럼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아하 여기봐요 오케이 이거 이상한데 전 여기 이거 넘어갈 순 없어 왜 왜 도린씨 이거 왜 넘어 이거 왜 뭐 넘어가 아 우리 점프패 여기 갈 수 있지만 여기는요? 여기도 이거 왜 여기 있어 말도 안 돼 아 전 한번 이거 사용하고 싶어요 안 돼 아직 안 돼 안 돼 아 전 그 노란색 없어 오케이 그럼 우리 그냥 컴으로 계속 해야하네 네 무빙 오 이거 뭐야 오 이 그래픽이 뭐야 아 이거 이거 뭐야 그래픽은 지금 왜 이래 이거 뭐 레이트라이징 때문인가 아마도 아마도 세팅 레이트라이징 네 레이트라이징 아 네 진짜 레이트라이징 때문이었어 오케이 자 전 이 스페셜 공략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잘했어 잘했어 이 친구도 아 왜 갑자기 그쪽으로 공격했어 네 배피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이거 이거 뭐야 아 전 진짜 공격하고 싶은 방향으로 왼쪽 스틱 당겨야 돼요 여기 뭐가 있나 어 이거 이거 뭐야 갑자기 오 좋겠네 누가 그러고 던져 아 이 친구들을 네 저 에이 먼저 잡아야 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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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또 또 아 아 어디 죽었어 뭐 여러 번 이 게임 오시리스라고 합니다 전 이 게임 기바자한테 공짜로 받았어요 영상을 만들기 위해 근데 안타깝기는 아직 뭐 특별하지 좋진 않아요 비타야 요즘 상태로는 할만하지 않아요 헤이드스는 진짜 추천드릴 수 있지만 이 게임은 요즘 상태로는 추천하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싱감하기 얌전한다 끝 2